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힘당 당대표 경선, 아무튼 당선자는 한동훈 후보가 된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돼가지고 조선일보도 전부가 다 한과 오늘 만찬을 가지겠다. 전당대 직후에 통화해서 고생했다 잘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나오고 폭풍 뚫고 미래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중앙일보는 메인 톱뉴스는 아닙니다마는 뭐 어떻든 방송 때문에 매일 이 뉴스를 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살펴볼 수밖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맨정신으로 매일 방송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정도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동아일보는 한동훈 62.8% 압승, 윤심이 힘을 못 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간에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딱 두 개만 발표한 겁니다. 당원 투표 결과하고 80%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것만 발표한 거죠. 이 이제 당원 투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 투표 80% ARS 투표 20% 그거는 일체히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결과를 보게 되면 나경훈 후보가 한 5만 5천 표 14.59% 원희룡 후보가 8만 2천 표 19.04% 윤상현 후보가 만 3천 표 3.73% 한동훈 후보가 25만 5천 표 62.65% 이걸 가만히 보면은 뭐 어차피 검증할 수 없는 선거니까 그냥 이렇게 발표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 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경훈 후보는 2021년도에 이준석 씨한테 다시 이긴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나경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한테 또 밀려가지고 14%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보면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 측이 국힘당에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통보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검증할 수 없는 선거를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냥 채를 몰아가지고 누구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분위기 띄우고 여론 여러분들 조사 결과 나오게끔 만든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딱 만들면 결과가 만들면 그냥 딱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남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딱 적합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동훈 씨의 62.65%를 받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홍준표 시장께서는 당분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입니다. 단합에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도 현직 정치인이니까 딱 선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선택했으니까 그 이상은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야기도 할 생각이 의지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한 유튜브께서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기본표가 있는데 5만표가 말이 됩니까? 윤상윤 후보가 1만3천 표가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2021년까지 발표했던 투표의 ARS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모바일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이런 걸 전혀 발표를 안 하니까 모바일 투표가 여러분들 17일, 18일인가 이틀간 실시가 되고 그다음에 ARS 투표가 이런 걸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당선됐는데 내가 굳이 이야기한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표를 얼마나 얻었냐 2021년도에는 총 투표자 수가 14만 9천 표였습니다. 14만 9천 표. 거기서 나경원 후보가 6만 1077표로 얻은 겁니다. 40.93%를 얻은 거예요. 이준석 후보에게 약간 밀려가 여러분들 그냥 낙선이 됐는데 40.93%를 얻었거든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지 않습니까? 2024년도 선거를 보게 되면 당원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진짜 나이로운 당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40만 8천 272표 가운데서 나경원 후보가 5만 5천표로 얻은 겁니다. 13.71%를 얻은 거예요.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직관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의 고정표가 있을 건데 2021년도에는 총 당원 투표의 41% 정도를 얻었는데 2024년도 여러분들 경선에서는 13.71%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유튜브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 나경원 의원이 기본 표가 있는데 5만 표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좀 맨정신 가진 사람들은 이게 선거가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치적 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후하게 모바일 투표가 34만 표입니다. ARS 투표가 이번에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6만 8천 표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는 일찍 끝나기 때문에 일종의 사전 투표하고 같은 것이고 ARS 투표는 당일 투표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국민의 심척에서 정직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모바일 투표는 후보들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ARS 투표는 후보들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지난번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 때부터 그걸 다 숨기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의 조작 가능성을 굉장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모바일 투표에 손을 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결과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각 후보의 득표율이. 이준석 후보가 플러스 10.92%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이준석 후보를 올려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통계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10만 몇 만 정도의 표본집단 모바일 투표 표본집단하고 ARS 투표 표본집단이 거의 10만 한 9만 정도 되고 한 3만 정도가 됐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모바일에서 39.62% ARS 투표는 28.70%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두 개를 빼게 되면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후보처럼 오차범위인 0의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국힘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모바일 투표는 이렇게 나왔고 ARS 투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2021년 6월 달에 11만 9천 표가 참여했고 ARS 투표는 3만 명이 총 14만 9194명이 투표에 임해 가지고 낙연 후보가 40.93% 이준석 후보가 37.41% 이게 이제 당원 투표입니다. 거기다가 일반 국민투표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근소한 격차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들 이 표본 수가 11만 3만 정도가 되게 되면 아주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11만 하고 모바일 투표 11만 ARS 투표 3만 표가 나오면 여기 차익값이 거의 0에서 커봐야 3%를 넘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딱 들킨 거지 않습니까 2021년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모바일 투표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발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터는 발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들 이제 신세를 지는 겁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나라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선거에 관한 제기할 수 없을 수준까지 망가진 거죠. 이걸 보고 이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의심이나 의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이 모바일 투표 후보별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을 발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입 싹 닦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신세를 졌으면 그 다음에 신세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다 똑똑하니까 뭐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뭐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뭐가 여러분들 온전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 유튜브가 야 나경훈 후보가 그래도 고정표가 있는데 어떻게 나경훈 후보가 5만 표를 받을 수 있냐 당원 투표에서 이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제가 내키지는 않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계산기 내어 가지고 한 번 두들겨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얽혀서 다 사는 겁니다. 최소한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는 아니에요. 그냥 남조선 선거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그게 적합한 표현입니다. 하도 그동안 많이 많이 했으니까 4년 동안 이제 뭐 이런 이야기 내가 안 하고 다른 분들이 시골촌부께서 많이 하시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